학교 선생님이신거에요? 그쵸 저기 토마스님 학교선생님이시죠? 그러실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학교 선생님에 가면 테이블에 저한테 하나 딱 입고 사모님을 같이 앉아계시는데 아 보면은 참 나는 눈이 정말 펐고 장계를 묶었으니 확실히 예술지향을 하셔도 됐더라구요 그냥 못해보려고 보면은 작품이 전혀 다른 지장이 있어요 어떤 지장이 아닌가요? 작품도 평평하지 않다고 모르는 차이같은거 그리고 기성품을 쓰는데 약간 거리낌이 없다는거 이번에는 중립턴선이라는 노래 쓰시고 공방법령을 하세요 이제 예비용은 이제 이런 해보고 싶어요 이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